안녕하세요. 배우 김정민입니다. 김정민 엄마 허기레입니다. 카메라만 켜지면 통제가 안 되시는 거예요. 얘가, 얘가 나 때문에 방송을 하는 거예요. 이런 말들 삐졌어. 딸하고 둘 있으면 불편해. 내가 옷 입는 것도 밤에 안 들어가고 뭐 먹어도 흘리면 안 되고 이것도 버려, 이것도 버려. 잔소리를 많이 하는 딸 맞아요. 근데 두 분은 독특한 특성이 있으시더라고요. 엄마 그냥 도망가. 엄마 그냥 도망가. 저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.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죠. 그렇게 동화책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.